안녕하십니까 김우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이 다른 사람이 개발한 특허 그리고 국가지원을 받아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도용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그치지 않고 김건희씨의 전시 이력마저 남이 한 일을 그것도 국가예산을 들여서 한 일을 자기가 했다고 홍보하고 자신의 실적으로 삼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김건희씨가 쌓은 전시기획자로서의 명성은 거짓유의 거짓을 허상유의 허상을 쌓은 모래성이었습니다. 도대체 김건희씨의 인생에서 뭐 하나 진짜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의심스러운 지경입니다. 제가 판넬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코바나 콘텐츠 홈페이지입니다.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모두 11건의 전시기획 실적을 올려놓았습니다. 가장 먼저 한 게 까르띠의 소장품전입니다. 이 내용입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 이거고요. 코바나는 김건희씨는 이 전시회를 자신들의 주요한 실적으로 버젓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씨도 각종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까르띠의 소장품전을 자신의 주요한 업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판넬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심지어 문체부에 제출한 공식 자료에도 까르띠의 소장품전을 자신이 한 이력으로 버젓이 소개해놓고 있습니다. 이 빨간 부분이 그 내용입니다. 이건 조금 전에 들어온 거라서 제가 보도자료에는 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거짓이었습니다. 저희가 까르띠의 소장품전을 주최한 국립현대미술관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답변을 공식적으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판넬의 내용입니다. 현대미술관의 답변입니다. 까르띠의 소장품전은 국립현대미술관과 까르띠의가 공동 주최한 전시로서 우리 미술관은 코바나 컨텐츠와 해당 전시 관련한 업무를 진행한 적이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그럼에도 코바나 컨텐츠의 홈페이지나 소개기사에 해당 전시 이력이 언급된 것과 관련하여 현대미술관은 최근 3, 4년간 코바나 컨텐츠 쪽에 전시 이력 삭제를 여러 차례 요청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코바나가 홈페이지에 버젓이 자신의 포트폴리오로 올려놓으니 현대미술관 쪽이 최근 3, 4년 동안 내려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을 했고 그런데 이 요청을 받았을 때는 잠깐 내렸다가 또 올리고 또 올리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엊그제까지 코바나 홈페이지에는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까르띠의 소장품전이 게재되어 있었습니다. 그걸로 저희가 이 자료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니 홈페이지를 폐쇄해 놓았습니다. 다 내렸습니다. 못 보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어제 기자회견을 예고한 것과 관련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려고 하면 아무것도 못 보실 겁니다. 도대체 김건희 씨는 무엇이 두려워서 숨기고 있는 겁니까? 도둑이 재발절인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듭니다. 김건희 씨는 다른 사람이 낸 특허 그리고 국가에서 지원받아 개발한 프로그램을 도용해 답사 논문을 썼습니다. 그게 2007년 말, 2008년 초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2008년 4월에 까르띠의 전시회가 자신이 했다고 또 한 번의 속임수를 씁니다. 즉, 현대미술관, 즉 국가기관이 예산을 들여서 주최한 대형 전시회마저 마치 자기가 한 양 속였습니다. 이렇게 연속된 속임수 위에서 김건희 씨는 부와 명성을 쌓았습니다. 마침내 대통령의 부인, 영부인까지 넘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냉정하게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멈추지 않고 진실이 다 드러날 때까지 검증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